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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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중봉이 갈림길과 장고산들들길을 가는 길인데 자 갑시다 아 여기있어 갈라지는구만 부산 북쪽 도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거는 중열사가 있는 동네 저거는 영장동 요거는 금사동 연산 저쪽에 저거는 금정산 그렇습니다 저 위에는 아파트 두개 보이는 곳은 우서동 여기는 금사동 여기는 동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여기가 지금 장산 생텀 동국아파트에서 올라와서 장산읍세파트로 가는 중간 너덜 공간에서 지금 담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25일인데 외미소리가 아직까지 여름처럼 구름차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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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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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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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